하마스가 교전을 일시 중지하고 수십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부인했지만 미국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교전 중지에 합의했다고 현지 아랍어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 협상을 중지하는 카타르도 타결을 위한 걸림돌은 사소한 것이라고 강조해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를 지지해온 예멘 방군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을 나포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홍해에서 화물선 한 척을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일본 기업이 운영 중이고 승무원 중 이스라엘 국적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ертв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